고객분들 대부분 성공하시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데 이 분야만큼은 제 말을 믿고 들어주실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. 저도 그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고객분들이 계약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에 대해서 만족해하실 때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미팅이 끝나고 고객분께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제가 처음 왔을 땐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.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커졌고요. 돌이켜보면 그 성장 과정 속에 제가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해요. 길사남은 단순한 중개업소가 아닙니다. 최고의 빌딩 파트너입니다. 길사남은 단순한, 공개됩니다. 길사남은 단순한, 한글자막 by 한효정